네 세계 최초의 게임 시연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두 분 시연 부탁드리고요 이 시연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줄이는 경우는 캠퍼돌을 두 분으로 하는 캐릭터에게 그룹을 좀 즐기게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상대는 피오스인데요 네 강이나 공격력을 바탕으로 하겠고요 이제 공격력이 힘들다고 다시 한번 박수요 부탁드릴게요 주인의 게임이라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뒤지시는 것 같아요 자 화려한 달걀 기술이 나서고 호흡이 뜨거운 기술이 되구요 자 화려한 달걀 기술은 주리 자 화려한 달걀 기술의 추리 자 생장하기로 주리의 고정구장님 하하? 고정구장님 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주리의 핀들기를 소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구장님께서 또 기대해 주신지 잘 안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팀장님과 바쁘셨어요 네 팀장님과 바쁘셨어요 팀장님 어깨와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준비해주세요 팀장과 바쁘고 팀장님을 수업을 나눴으고 팀장님은 실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넷 2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방킹은 예수입니다 오늘의 옷 갈 줄 알았어 파란색이 dislocated 죄송합니다. 기술 회사위원회에 오해 드릴 수 있는데 기술 회사위원회에 잘 나가서 시간을 정보를 하겠습니다. 기술 회사위원회에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유전 회사위원회에 간단하게 회사위원회에 오해 드릴 수 있습니다.